안녕하세요. 맛떡입니다. 코스트코 영상에 이어서 오랜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하남점에 다녀왔습니다. 여기도 코스트코처럼 위스키 종류가 많지는 않았는데요. 담당자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위스키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들의 위스키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항상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